제이슨 길버트 지안비는 캘리포니아 롱비치 대학교를 나왔고 1995년 에슬레틱스의 2라운드에 지명이 되었다. 이후 2000년 아메리칸 리그 MVP에 선정되었으며 2002년 FA 자격을 받아 7년간 1억 2천만 달러를 받고 뉴욕 양키스로 이적했고 2009년 친정팀 오클랜드 에슬레틱스로 다시 왔지만 8개월 만에 콜로라도 로키스로 이적되었다. 하지만 로키스에서도 뾰족한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2013년 인디언스와 마이너 계약을 하였다. 2해 메이저리그 최고령 끝내기 홈런으로 종전기록 앵크 아론의 1976년 당시 42세 175일에 기록을 깼다. 더불어 개인통산 9번째 끝내기 홈런으로 이 부분 공동 15위를 차지했다. 동생으론 전 메이저리거 제러미 지안비가 있다. 1995년 오클랜드 에슬레틱스의 스카우터들은 주루와 송구, 수비와 장타력이 부족하다고 그를 드래프트에 뽑는 걸 반대했으나 단장은 반대를 무릅쓰고 그를 드래프트 2라운드에 지명하였다. 입단 후에 장타력을 길렀고 2000년 아메리칸 리그 MVP에 선정되었다. 지안비는 최고의 선구완과 에슬레틱스의 최고의 득점 기계였다. 오클랜드 에슬레틱스 시절의 지안비 지안비는 2001년 12월 13일 시즌이 끝난 뒤 7년간 1억 2천만 달러의 FA로 메이저리그 명문팀인 뉴욕 양키스로 이적하였다. 2006년까지 몬스터한 시즌을 보였으나 지안비는 2007년부터 부상으로 인해 기량이 급격히 하락했다. 2008년 9월 21일 지안비는 양키 스타디움에서 마지막 안타를 기록했다. 양키스는 2009시즌 지안비가 자신의 옵션을 거부하자 그를 자유계약으로 만들게 하였다. 2009년 1월 6일에 지안비는 오클랜드에 서명하기로 합의했다. 그는 공식적으로 다음 날 그리고 그의 오래된 16번 유니폼을 받았다가 다시 합류했다. 지안비는 2009년 4월 25일에 오클랜드에 돌아온 후 첫 홈런을 기록했다. 2009년 5월 23일 지안비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의 8에서 7로 끌려가던 중에서 자신의 400번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두 달 후 그는 7월 20일 부상자 명단에 배치되었다. 당시 그는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낮은 타율과 아메리칸리그에서 네번째로 낮은 장타율을 기록했다. 2009년 8월 7일 그는 콜로라도 로키스로 이적한다. 친정에게 버림당한 그는 8월 7일부로 로키스와 마이너 계약을 한다. 2011년 5월 19일 지안비는 필라델피아 필리스와의 경기에서 한 경기 3연타석 홈런을 기록했다. 그의 경력에서의 최초의 3연타석 홈런을 기록했다. 지안비는 이 경기 이후로 3연타석 홈런을 친 두 번째로 오래된 선수가 되었다. 지안비는 2012년 시즌 후 자유계약 선수가 되었다. 콜로라도는 지안비에게 타격 코치 자리를 제안했지만 거절했다. 타격 준비를 하는 지안비 2013년 2월 9일 인디언스는 지안비와 마이너 계약을 체결했다. 지안비는 스프링 트레이닝 후 인디언스의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등록되었다. 2013년 7월 30일 시카고 화이트삭스전에서 9회 말 2에서 1호 동점인 상황의 대타로 나선 지안비는 볼 카운트원 볼원 스트라이크에서 트롱코소의 3구째 시속 137km짜리 높게 뜬 슬라이더를 힘껏 받아쳐 프로그레시브 필드의 가운데 펜스를 넘겼다. 그는 끝내기 홈런 후 소감을 얘기했다. 그러나 이런 활약과는 달리 지안비는 지명타자로 나서며 71경기에 나와 타율 1할 8푼 3리 9홈런 31타점으로 명성에 걸맞은 활약을 펼치지 못했다. 하지만 지안비는 내년 시즌에도 현역으로 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올해 지안비가 몸담았던 클리블랜드 구단 역시 이를 수용할 듯하다. 이로써 1995년 데뷔 이후 19년간 뛰게 된다. 동생으로는 전 메이저리거인 제러미 지안비가 있다. 지안비는 베리본즈의 개인 트레이너를 통해 약물 복용을 폭로했다. 지안비는 본즈의 트레이너에게 주사용 스테로이드와 주사기 등을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마크 맥과이어, 세미소사, 베리본즈 등과 함께 약물을 복용한 선수가 되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